11월 19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. 작년 총장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. 총장께서는 작년 인사청문회 직후에 박지만 회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만났다고 누구 딴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냐?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난 것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죠.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중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총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신 상태고 위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만난 거 없는 걸로 하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다 이거죠? 그럼 없습니다. 그럼 만난 적 없어요? 개인적으로? 무슨 시기를 정해 주셔야죠.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. 개인적으로 만났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? 네 알겠습니다. 다음 화면 좀 주세요.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레스토랑입니다.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그 집의 단골로 떠나들었고 그 집 주인과 관련해서 박지만 회장을 만났습니다. 잘 모르시겠습니까? 그러면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. 자 요거는 청문회 당일날 박지만 회장의 지인이 박 회장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. 오늘 김상훈 총장 후보가 주관 보십시오. 답변할 때 당황하는 듯이 보였습니다. 그랬겠지? 그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냐 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뭐 중인 환실에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를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직도 그거 계속 유지하십니까? 네 그렇습니다. 그러면 박지만 회장한테 만나자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만난 적 없어요? 두 분이 뭐 제가 그분하고 무슨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. 저 그 그날 인사청문회 당일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. 총장께서 만난 거에 대해가지고 부인을 하고 당황을 하고 하는 거를 다 당연하다고 지금 박지만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 그럼 딴 거 묻겠습니다. 왜 그런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. 네? 아니 왜 저런 문자가 왔는지는 제가 예예 아니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질문을 하는데 돼가지고 부인을 하시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. 자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저 총장께서는 중앙지검장 재직할 당시에 소위 문건 유출 사건 그 지비를 하셨습니다. 당시 박지만 회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. 그때 담당검사는 박지만 회장한테 휴대폰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지배하게 요구를 했지만 박 회장은 끝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다. 왜 제출하지 않고 버텼느냐 박 회장이 검찰 나가기 전 중앙검사장이 박지만 회장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해도 끝까지 내놓지 마십시오. 신신당부로 했습니다. 맞습니까?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없습니까? 무조건 부인하십니까? 아니요. 그런 일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체가 제가 의아합니다. 아니 맞는 것조차도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하시고 검사는 휴대폰을 달라고 읍소하고 또 검사장은 주지 마라 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는 코멘트입니다.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김영준 부장이 스폰서 친구한테 수사검사가 미친 척하고 압수해 갈지 모르니까 휴대폰 제발 좀 바꿔주라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? 물론 부인하시니까 여쭙는 게 그렇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여쭙습니다. 그러면 이건 제가 안 여쭐려고 했는데 총장께서 중앙검사장 되시고 난 직후에 우연히 식당에서 총장 부인과 박 회장이 만났습니다. 박 회장은 총장 부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총장 부인이 박 회장한테 달려가서 우리 남편 중앙검사장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굿백을 했답니다. 그러니까 박 회장이 내가 시켜준 건데 왜 그러지? 라고 했대요. 부인께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? 그것도 참 검시초문입니다. 아니 우리 집사람이 누구한테 인사청탁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. 그럼 뭐 그걸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근거를 대십시오. 아니 그거요. 저거 보세요. 저거 저거. 저게 뭡니까? 누구하고 저게 합니까? 지인이 그거 다 아는 지인이 박 회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. 그거 다 아는 지인이 얘기 다 했으니까. 저는 왜 저런 말이 있는지. 아니 팩트니까요. 결국은 총장께서는 아이지라고 하시지만 그러면 좋습니다. 나중에 추가적으로 증거를 대고 또 총장께 보청 질의 질의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김진태 간사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